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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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축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TNX 데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크릿 에어라인스를 처음 찾아주셨는데 팬분들께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TNX 처음으로 시크릿 에어라인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TNX는 비켜로 무대를 부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TNX는 어떤 뜻이에요? 제가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저희 TNX는 더 뉴스6의 줄임말인데요. 강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퍼포먼스로 동세대가 함께 성장해 나갈 새로운 6명이라는 뜻입니다. 되게 뭔가 딥하네요. 저는 못 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라임을 보시고 계시는 팬분들을 위해 타이틀곡 소개랑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비켜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강력한 비트, 강력한 중독성이 특징인 힙합 장례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타이틀곡 비켜의 포인트 안무와 포인트 구간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 가자. 렛츠고. 둘, 셋. GOING ON MY WAY, ON MY WAY, 전부 비켜. 화려해吧 감사합니다 제가 TNS분들이 모니터를 estan bots을 работы 아버지와 같이 봤다가 너무 멋있다고 OppressApp 메인 비켜요 아무래도 이거 이게 가장 메인인 것 같아요 항상 나오고 이거 포인트 한번 배워볼까 봐요 너무 배워보고 싶었어요 일단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TNX분들 컨트롤을 떠나기 위해서 수화물검사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TNX분들의 캐리어를 오픈해주세요 캐리어 오픈 캐리어 열어주세요 네 열어주세요 열어야 돼 열어야 돼 단철하다 별거 안 챙기는 게 있네 한 분씩 제가 고를까요?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제일 궁금한 거 이거 제일 궁금한 거 이거 이거는 제 거예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원래 휘어져 있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뭘까? 조명이에요 작은 조명인데 제가 조명을 챙기는 이유는 제가 또 엄청 감성 감성보이? 감성보이라서 제가 또 어디든지 조명을 설치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조명 조명 조명을 들고 다닙니다 혹시 이걸로 조명을 켜고 셀피나 셀카를 찍으시나요? 네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오 진짜요? 그럼 한번 그거 보여드릴 수 있으세요? 조명 켜고 셀카를? 감성에 젖은 모습으로 약간 새벽 감성으로 이렇게 딱 조명 켜고 제가 이렇게 딱 핸드폰 들고 이렇게 셀카로 많이 찍는 거 같아요 약간 밑에서 그쵸 그쵸 오 약간 수상도 아니죠? 저도 밑에서 찍는 거 좋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바로 다음 그럼 다음 민지씨가 보내주세요 이거 정말 이건 제 것입니다 네 이건 제 예장품인데 이게 눈 마사지 하는 그 기계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면 눈이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이거를 켜면 노래도 나옵니다 소리 들리세요? 뭐야 verb 제 친구들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여행 옮기는 힐링도 하고 눈도 풀고 이렇게 하는 안해요 이건 대기실에서도 애용이 하시네요 대기실에선 화장때마다 못해요 자기 전에 저건 진짜 좀 탐이 나요 어 진짜요? 뭔가 민지씨가 좀 탐이 나요 저 눈이 좀.. 그..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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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새소리와 함께.. 저도 참아요. 바로.. 네, 바로 예정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넥스에 장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크림인데요,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지우고 나면 꼭 크림을 바르는 편이에요. 피부.. 물광 피부! 오, 예! 네, 저 옆에 있는 게 민망할 것 같아요. 꿀피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그러셔가지고요. 우리가 좀 지우고 나면 있어요. 그러니까요, 노력이 부족해요. 부족한가요?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하세요. 자, 이거! 네, 그럼 제껍니다. 네, 뭐죠? 지갑을 열어줘? 안경입니다. 안경! 안경! 안경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예쁘다! 보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렌즈를 끼고 있는데, 안경이고요. 잘 어울리시네요. 선생님인가? 지적인데? 네. 선생님 안경! 이렇게 쓰고, 이거 원래 제가 시력이 안 좋아해요. 네. 도수 있는 거예요? 네, 도수 있는 거예요. 약간 돋보기 안경 같은 느낌이지? 렌즈를 못 끼는 날 안경이. 아, 맞아. 혹시 안경을 가지고, 안경 CF? 맞아요? 좋아, 좋아, 좋아. CF 갑니다. 감독님, 아주 꽉차게 원샷 잡아주세요. 가장 사랑해, 연주. 도수 없는 곡MC입니다. 지적인 남자. 애치. 학기. 애치. 도덕셈인가. 이 CF 나도 찍을 수 있다 라는. 이 분. 모집자. 저ppers은 쏘 makes Magic, 아니, 아 눈 안마 하시는 히씨가 눈 안마 효과를 보여줘 눈 안마 효과를 보여줘 아 이거 소화기 하셨지 않은데 잠시만요 확인만 해도 될까요? 생망성이니까 자 갑니다 비켜라 비켜라 시력 좋아지고 싶으신가요? 저도 할 수 있어? 코난 함정 추리를 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멋있네요 눈이 너무 아파네 도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조심조심해서 눈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장품도 아 이거는 혹시 주인님? 그건 제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챙긴 이유는 이제 원래 제가 저도 이제 무선 아 무선이래 무선 맞아요 무선 이어폰을 썼는데 이제 항상 차에서 이제 뭐 잃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선 이어폰 줄 이어폰으로 제가 챙겨왔습니다 저 줄 이어폰만의 감성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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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무선을 쓰면 왠지 모르게 갑자기 블루투스가 끊겨서 제가 듣고 있는 노래를 받아서 갑자기 무선으로 나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렇군요 약간 KX분들이 감성이 되게 좋아요 네 감성구의 감성구의 마지막 애장품 소개해주세요 마지막 애장품 이거 제일 조그만 제일 조그만 제껀데요 네 이게 뭐냐면 바셀린인데 립밤입니다 제가 이제 입술로 되게 유명한데 아기올이라고 입술이 좀 도톰한 걸로 되게 팬분들께서 아기올이라고 별명을 많이 치우고 있어요 이제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약간 핑크색이에요? 오 약간 색칼 있는데 그 막 그렇게 또 막 엄청 색칼이 있지는 않 bitter 에 딱 Faith 딱 촉촉해지고 좋은것 같습니다 참 CF 갑니다 너무 중요하죠 팬분들이 아기 어기 아기 오오리 네 einfach etcetera 소개해볼까요 mobil 섹시오 더이상 난 아기오리가 아니다 나 이제 겁이다 겁이 날다 준혁의 입술은 소중하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이렇게 TNX분들의 캐리어를 살펴봤는데 정말 꿀텐들이 너무 가득해서 이 시큐리 체크를 완전 통과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입니다 감사합니다 통과한 기념으로 오늘 컨트롤을 위해 준비한 엔딩 포즈와 각오 반납 부탁드립니다 이건 한두씩 네 저희 비켜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럴 수 있어요 네 nellак 오, 찾으세요? 오, 찾으시나 찾으시나 저희 비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저 두 분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 정말 발사 KNX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가 팬 사인회에서 약속한 게 있어서 오, 파트를 해야 돼요 어김없이 무대 부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는게 아쉬워가지고 제 소원이요? 그러면 포인트 안무 한 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인트 안무는 먼저 Going on my way, on my way 이제 Going on my way 때 고개랑 같이 wa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Going on my way, on my way 네 맞아요. 이건요, 이걸로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비켜라 비켜 이렇게 비켜라 비켜 약간 눈 한쪽 감으면서 아 이렇게 비켜줘야 돼요? 섹시한 표정으로 섹시한 표정으로 다 비켜라 아빠한테 가서 이거 보여줘요. 아빠 비켜 분들한테 직접 배웠어. 비켜라 비켜라 이 참에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진희씨 원착 갑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profoundly.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전부 비켜라 비켜 알겠습니다. 거기 여기에 비켜라 비켜 거기부터 할 거 아닐요? 5, 6, 7, 8 전부 비켜라 비켜 이렇게 다행히 5, 6, 7 전부 비켜라 비켜 오오오오 오오오 예아 다 너무 강렬해가지고 I know, I know 발맞이 잃었어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 일단 목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TNX 앞으로도 Way Up 끝없이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갈 테니까 정말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하는 TN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땡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다른 분들의 입국 신선을 정말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TNX 분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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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